김수미 딸의 어머니 장례식 후 고백이 눈길을 끈다. 김수미의 딸은 결혼해 혼자 살고 있어 엄마를 방문할 시간도 없다. 그런데 요즘 김수미 딸이 김수미 집에 안 나가요. 김수미와 서유림의 딸이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김수미 딸은 엄마의 죽음이 서유림의 무관심이었다고 믿고 있다. 최근 인터뷰에서 김수미 딸은 집안에선 형숨과 집안의 모든 일을 맡아준다. 특히 서유림은 어머니를 직접 보살피는 인물이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는 잠시 쓰러지셨고 서유림은 이를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다. 그런데 지금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몇 달 전만 해도 어머니의 건강이 걱정스러웠는데도 서유림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정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수미 딸의 욕설에 서유림은 침묵을 지켰다. 서유림은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시어머니가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자신을 설명할 수 없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서유림은 많은 억울함을 느꼈다. 서유림 역시 자신을 그렇게 비난하는 형부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결국 서유림은 시어머니 재단 앞에 서서 자신이 겪었던 수백 가지의 괴로움을 표현했다. 서유림 시댁에서의 생활은 정말 가혹하다. 김수미 선생님은 소중한 가족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자녀들과의 강력한 유대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정명호와 며느리 서유림이 종종 주목을 받았지만 많은 시청자들은 그녀가 한 명의 자녀만 두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사랑하는 딸 정주도 있습니다. 해외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정주는 예상치 못한 슬픔에 직면했고 장례식에서 애도자들을 맞이하고 집단적 슬픔을 공유했습니다. 직업상 보석 디자이너인 정주는 이전에 어머니 김수미 선생님과 함께 텔레비전에 출연했습니다. 두 사람이 화면에서 친구처럼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긴밀한 유대감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특히 김 선생님이 딸을 오랫동안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진심 어린 순간에 많은 시청자에게 공감을 얻었습니다. 정주와의 관계는 따뜻하고 개방적이었지만 김 선생님은 아들 정명호에게는 다소 더 소극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어머니로서 그에게 진심으로 뉘우치는 마음을 텔레비전에서 표현하면서 이러한 감정을 공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에 대해 얼마나 괴로워했는지에 대한 특히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로 인해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아들에게 전 남편에 대한 원망을 토로했고 아들에게 그 감정을 공유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고인은 아들에게 마음을 열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와 자식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드러난 감동적인 사례였습니다. 며느리와 손녀와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불과 며칠 전에 예상치 못한 이별이 일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항상 사랑과 밝은 미소로 가족을 부양했던 김수미 선생님의 부재는 깊이 느껴질 것이며 우리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각 가족 구성원은 김수미 선생님이 남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고유한 방식으로 슬픔을 헤쳐나가고 있지만 이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딸 정주는 어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어린 시절에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과 어머니의 웃음소리를 생생하게 떠올렸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어려운 시기에도 가족의 단합이 필수적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계셨고 이러한 감정은 이별을 맞닥뜨렸을 때 더욱 깊이 공감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정주는 방송에서 추억을 공유하며 그리움에 대한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어머니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연약하다는 것을 언급하며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정주는 어머니의 가족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목격했지만 어머니는 가족을 위해 그것을 숨겼다고 인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주는 러나산에 대한 성찰을 통해 김수미 선생님의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며 가족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정주는 어머니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관찰했으며 항상 우리를 우선시하고 우리의 필요를 자신의 필요보다 우선시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와의 갈등과 오빠인 아들과의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며 어머니로서 김수미 선생님이 보여준 깊은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순간은 많은 사람들에게 김수미 선생님이 어머니로서 보여준 힘과 애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정명호는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다소 직설적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깊은 후회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많은 것을 반성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 너무 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의 눈에는 후회와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조문객을 맞이하던 정명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에 넘쳐나면서 더욱 큰 비참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전한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은 그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말이었고 그것이 그가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정명호는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김수미 선생님과의 관계는 때때로 갈등이 있었지만 표면 아래에는 깊은 사랑이 존재했다. 그녀는 아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확고히 표현했지만 그녀의 핵심에는 항상 아들의 행복과 안정이 최우선이었다. 김수미 선생님이 방송에서 아들에 대한 걱정을 털어놓는 순간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었다. 이 가족은 김수미 선생님이 남긴 수많은 선물을 통해 어머니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 며느리 서유림은 손녀와 함께 시어머니의 유산을 보존하는 데 전념하며 김수미의 사랑과 가르침은 미래 세대로 전해집니다. 서림은 그녀의 양육을 회상하며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강한 의지를 심어주셨고 제가 여기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녀의 귀중한 교훈을 회상했습니다. 소녀는 아직 아주 어리지만 가족은 종종 할머니의 사진과 비디오를 공유하여 그녀가 함께 나눈 소중한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녀의 그리움을 달래도록 돕습니다. 김수미 씨의 손녀는 할머니가 그녀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할머니의 포옹의 따뜻함은 소녀의 인생 내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김수미 씨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재정적 자산을 넘어섭니다. 그녀가 남긴 유산은 그녀의 가족이 소중히 여기는 따뜻함, 가르침, 사랑을 포함합니다. 그녀가 갈망했던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녀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보존하는 데 전념합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그녀의 많은 팬의 마음과 기억 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김수미 선생님을 기억하는 많은 팬들은 그녀의 할머니의 유산이 여전히 항상 존재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녀가 보여준 헌신, 유머, 사랑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단순히 배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능가하는 힘과 애정을 가진 어머니였으며, 그녀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도하는 빛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지속적인 메시지는 가족은 항상 서로를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고, 그 말은 지금 그녀의 가족에게 엄청난 힘을 제공합니다. 김수미 선생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지만,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전한 사랑과 교훈을 통해 서로를 보호하며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추억을 가까이에 간직하고 있으며, 그녀의 존재가 지금도 서로에게 힘의 원천이 되도록 합니다.